C스타의 1위 대결 과연 트로키의 주인공이 누가 될지 결과 보여주세요. 네 오늘의 최종 결과 먼저 음반 판매 점수입니다. 음반 판매 점수입니다. 1539 연령별 선호주 점수입니다. 엠넷 방송 점수입니다. 네 글로벌 음악회 투표 점수입니다. 마지막으로 생방송 문자 투표 점수를 합산한 오늘의 영광의 1위는 1위! C스타! 축하드려요! 우리가 이렇게 예상을 주게 되었습니다. 네 1위를 차지한 시스타! 네 축하드리고요. 수상 소감 부탁드리겠습니다. 아 네 일단 네 아 타란님 말씀을 좀 해주세요. 일단 타란님 아버지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. 네 스타쉽 엔터테인먼트 김치대다장님 서현주 의사님 김강희 실장님 또 성은 오빠 또 많은 매니저들 또 나리언니 해수언니 민언니 진영언니 지사언니 많은 언니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. 항상 좋은 곡 주시는 용감한 형제 오빠 그리고 좋은 안무 디큐 규성쌤 용덕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. 시서 나인팀 뮤직비디오 너무나도 멋있게 찍어주신 주유성 감독님도 너무 감사드립니다. 항상 저희 시스타 아껴주는 미영언니 지이언니 또 많은 승원오빠 또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. 저희가 시스타가 아닌 이런 어 부족한 어 둘이 이렇게 무대에 서서 이렇게 큰 상을 갖게 해주셔서 일단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. 앞으로 시스타 나인팀으로서도 시스타로서도 정말 열심히 하는 모습 보여드리는 시스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. 아 네 일단 저희 시스타 나아주신 부모님들 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. 아 지금 오늘 저희 막내들이 와서 MC를 같이 봐줬는데 네 오늘 저희 막내들이 함께 있어가지고 1위를 할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. 너무너무 네 고맙고요. 네 빨리 저희 시스타로서도 좋은 모습 꼭 보여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 1위를 차지한 시스타 나인팀의 인콜 모델 계속해서 함께 해주시고요. 월드 넘버원 팀 네 네 네 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